뮤직뱅크 짠! 유아인아 유아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뮤직뱅크에 와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은 다같이 청사켓을 입었어요 청청! 청청! 우린 청청! 하이포인은 어떤 곡인가요? 어머 왜 이렇게 가까이 오세요? 여기 웃었잖아요 어머 저 이거 많이 연습했어요 들어볼래요? 하이포인은 룸바툰과 렉출포벤저널을 결합한 곡이고 우리 멤버들의 매력과 그루밤에 빠져들을 수 있는 곡입니다 빠바바바밤 빠바밤 빠바밤 음 만약 저희 유진스가 너무 감사하게도 어텐션으로 1위를 하게 됐다면 아주 반짝반짝 저희 무대를 빛내보겠습니다 반짝반짝 눈부시게 무대를 빛내보겠습니다 오우 저는 이 친구들 엔체 없어서 나는 너무 편해요 와 좋겠어요 진짜 좋겠다 그리고 애니웨이 앨범이에요 아니아니 여기 써져있는 거 읽어주세요 예쁘다 여기가 뉴 진스 여기가 뉴 진스 여기가 뉴 진스 흰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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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말 지금 내 목소리로 귀여워요 가장 잘 흰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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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귀여운 거 같아 우리 뉴 진스의 하루를 함께 보내볼까요? 여기"! 그림 그림들이 있어요 누가 누구 건지 맞춰보세요 10초 liquid 제가 맞춰봐도 돼요? 1 어 알잖아 3 ey acie 이 당근 objectives 래요 이 당일 단일언니 강혜린언니라고 불러 저 강강강혜린언니라고 불러 뭔가 습관됐어요 디테일 너무 예쁘다 저희 비빗에 되게 디테일하게 셀카 멤버들 다 몸에 스티커들이 붙여있어요 다리에 하트 있어요 이거 되게 웃긴데 이렇게 몸에 붙여있으니까 춤추면서 몸이 서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는데 그 큰 것 약간 여기 보시면 큰 하트 약간 이렇게 된 것들 있잖아요 그 거기 그거 바닥에 떨어지면 되게 큰 소리를 만들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춤추다가 갑자기 떨어지면 이렇게 다들 다들 그거 보고 못 부리는 사람 춤추고 나서 그게 에피소드이에요 재밌는 에피소드 그때 그 노래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무슨 컨셉할까요? 저희 오늘 무슨 아 찍고 있어요 저희 이따 오늘 하이프 보이 무대 목표는 완전 즐겁게 그냥 놀려가는 기분으로 할 거예요 그치? 그럼 저는 저는 맛있는 점심 먹고 있습니다 저는 샐러드를 먹을 때 어 어 토마토를 가장 먼저 먹어요 대체로 어 진짜? 네 나는 거의 마지막 먹는데 저는 항상 과일 같은 거는 항상 먼저 먹어요 저도 샐러드를 먹을 때 트렌시와 마찬가지로 꼭 토마토 먼저 먹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보통 그리고 다른 맛은 어디서 싫어가는 맞아요 토마토가 약간 약간 토마토가 톡 쏘는 맛이 있어서 토마토 먼저 없애버립니다 토마토를 먼저 없애고 그리고 나서 맛있는 음식 조합끼리 제가 정해놓은 나름 조합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먹는 것 같아요 꼭 풀과 고기를 같이 먹습니다 건강해야 하니까요 건강해야 해요 여러분도 꼭 건강 챙기세요 왜 이렇게 신나게 샐러드를 계속 얘기하는 거지 우리? 지금 더듬이도 있어요 저 더듬이 너무 좋아요 더듬이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여기 엄청 귀여운 귀여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곱창밴드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의 헤어스타일은 코니테일이에요 저 아까 진짜 웃긴 거 아까 안경을 꼈거든요 안경? 아니야 꼈는데 유리 없는 거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약간 코에 내리고 있어서 이렇게 유리 잠을 올리고 근데 제 속에 제 피부를 지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라고 했는데 유리에 없어서 제 손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래 각자 그 악세서이 있어요 저는 안경이 있고 여기는 스크런시 껍장이 있고 그리고 혜린이는 오늘 이렇게 헤드벤 있고 민지 머리띠 그리고 바니는 없고 대신에 얼굴에 이렇게 스티커 꽃처럼 생긴 거 붙여있어요 디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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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어 오늘은 제가 음악방부 무대에서 처음으로 머리에 무언가를 쓰이고 나왔는데요 퓨어벤인데요 하이보이 제가 좋아하는 착장 중이 하나입니다 저 오늘 유지우스 반지했어요 오늘 블루색이라 제 옷이랑 잘 맞는 거 같은데 이거랑 거의 똑같은 색이에요 맘에 드라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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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의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은데 하이하이 무대에 끝났어요 저희는 사전 녹화를 끝내고 왔어요 맛있네요 맛있네요 오늘 무대에서 재밌는 포인트가 뭐였나요 혜린씨 혜린씨 오늘 끝부분에 끝부분에 그 여기 이거 걸어 나오는 거 있잖아 연습할 때만 그러는데 제 뒤 제 등에 거미 쥐처럼 이렇게 하거든요 간지럽혀요 저는 오늘 했어 오늘 했어요? 오늘 했어요? 어? 넌 몰랐어? 저도 몰랐어요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 봐요 어떡해요 그리고 저 여기서 킬 포인트 킬링 포인트 손톱이 하나 없어졌어요 어디 없어졌나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킬 포인트 킬 포인트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없어졌어 우리 뉴딘스 손톱 수납이 앞으로 많을 예정이에요 오늘 단이도 무대에서 손톱 잃어버려서 제가 엔딩 때 인사하면서 찾아가지고 제가 쥐어줬어요 아 그래서 너 갑자기 바라쥐는데 인사하다가 어 손톱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혜린씨 제가 하이프 시작하면서 혜린씨한테 뭐라고 계속 말했는지 저 몰랐어요 아이스크림이라고 계속 말했어요 왜요? 먹고싶었거든요 당연히 입모양으로 알아요 맞아 맞아 진짜? 맞아 맞아 그냥 이렇게 이렇게 저 원래 같이 해야 된다고 해줄게 내가 해줄게 여기 다시 하세요 안 돼? 아니야 늦었어 나 이제 민진을 할래 허 이렇게 해요 저희 나 사과 있는데 먹고싶어요 사과 그럼 나눠먹을래요? 나 사과 한 개만 가져왔어요 오늘 내가 손으로 쪼개줄테니까 계란을 한번 아니면 저번에서 내가 먹는 것 처럼 근데 쪼개는 거 매우 힘들었어요 저랑 한이 언니가 시도해봤거든요 계란을 볼게 아니 근데 젓가락이 쓰면 돼 아니 젓가락이 쓰면 돼 아니 젓가락이 쓰면 돼 아니 젓가락이 쓰면 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볼게 가져와봐 인지의 촬영쇼 잠깐만요 사과를 가져왔는지 억실지 않나요? 지금 어그로였나요? 저게 저도 좀 예쁘게 찍어줄래요? 해리씨만 예쁘게 찍어주세요 이거 사심 아닌가요? 동생들만 편애하고 계세요 지금 저는 이렇게 상어처럼 찍으세요 지금 저 상어잖아요 지금 상어입니다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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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잖아 상어 귀엽잖아 지금 본인이 약간 고구마처럼 나오는데요? 와 나 고구마 맘 있는데 저는 감자 감자 고구마 감자 아니다 내가 고구마 네가 감자 고구마 감자 오 마이 갓 나 사랑해 나 사랑해 여기 열심히 상어리 찾는 혜일이니 가보았어요 가보았 빨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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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민지야 틱톡에서 보는 것처럼 한번 네 손으로 뜯어봐 민지 언니 지금 제가 그걸 이걸 깨려고 했어요 뭐 뭐 하려고 했어요 힘이 세 민지야 가자 힘센 민지 언니 손톱으로 떼고 싶어요 손톱으로 이렇게 해요 손톱으로 이렇게 해요 내 손톱이 아니라 젓가락 젓가락 젓가락으로 지금 가운소 찌렸어요 젓가락으로 지금 가운소 찌렸어요 근데 저 풀사과 요즘 되게 좋아해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될 조기빨대 발경 그거에 뭐하라고 조기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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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사과 그 사과 그 그 그 그 이 그 그 그 아 롤 롤 롤 롤 안 돼요 안 돼 그거 안 돼요 어 쪼개소 와 야 너 할 수 있어 손으로 뜯어 이제 이 장면을 담아라 사과 주스만 자꾸 나와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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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이 사과, 사과, 사과 내가 해볼래 아직도 노력, 노력 중 저희 곧 인터뷰 리딩할 것 같아요 곧 인터뷰 리딩합니다 사과를 결국은 불사과 빨대 요즘 저 항상 저희 무대를 할 때 간 다음에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캠들 다 보고 무대 영상도 보고 다 보는데 제가 요즘 좀 해보려고 하는 게 표정이 좀 더 다양하게 하려고 해요 왜냐면 웃는 표정 말고 없는 것 같아서 표정을 다양하게 하고 싶은데 근데 그냥 일단 너무 신나서 웃음이 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랑 셀카 셀카도 재밌게 찍어보고 싶어서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그걸 해보고 있어요 근데 아직 약간 좀 맘이 드는 거 없어서 기본적인 셀카만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오늘 이따 인터뷰를 한국 리허설하고 그다음에 진짜 하고 그다음에 저의 서비스 무대예요 왔다 서비스 무대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직접 팬분들과 눈을 마주칠 수 있잖아요 저는 두 개 너무 신나요 산업도 재밌지만 뭔가 서비스 무대 하면서 서비스 무대 하면서 이 관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랑 진짜 눈을 빌려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힘이 더 받고 뭔가 진짜 그 순간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카메라 카메라 에너지 더 익숙해지겠지만 지금은 아직 카메라 보는 게 조금은 정신없네 빨개풀 옷이 이렇게 내 무대 하는 거 저 자체가 엄청 엄청 행복한 거라 찍고 있는 거예요? 어 찍고 있어 어 경쟁 너무 미쳤어요 제가 찍고 제가 먼저 찍기 시작했는데 스마이버 방송같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지? 오 마이 갓 That's too much, girl 민지 하이 랭입니다, 해야지 나 고양이도 자꾸 튀어나와 CCTV처럼 나와요? 어, 이 쪽 어, 어, CCTV 같아 어? 나 고양이도 자꾸 튀어나와 CCTV처럼 나와요? 어, 이 쪽 어, 어, CCTV 같아 응 어머 It's been five days It's been five days It's been five days We ran out of food We only have more We ran out of I'm thirsty I'm thirsty I'm thirsty You've run out of energy No, but there's energy I'm thirsty I'm thirsty I've run out of energy What did you run out of? Can you hear it? I'm thirsty 언니! Wait, seriously, I'm thirsty. But there's water outside. Yes, I have water. I need water. 아, 밖에 있어. I want some water. 거기! 거기! This is my point. I want you to film this. Seriously. Did you forget the concept? Hey. What concept? You said you need water. We got him here. This is the last water we have. This is the last of the water. For five of us. It's water. Yes. Yes. Just let go green water. I don't think we're going to make it out of lime. We have only blue water. We have only five of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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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et she's going to drink. 10 days? We have only 10 days left. We have only five of us. We have only one of us. But we have to wear one of us. Wait, how many days can you go to? Kimi! Why are you drinking all? Sorry, friends. I'm going to go and... I'm going to go and get one of us. I'm going to get one of us. One, two, three. Be careful. How are you? Be careful. How are you? Kimi won't turn. How are you? Let's look the doll. Oh. It's not. What are you doing? The reason why is this... I'm doing the doll. We were going to lock the door, but I opened it for you. We were going to lock the door. You said, we were going to lock the door. You were the one that locked the door. I don't know who is. I saw this! What is the greatest condition of this situation? What is the greatest condition of this situation? One of us is weak. One of us is hurting and one might change. Three of us is very kind. No idea! I am? 물? 물! 내가 다 먹어야 겠어 오 거의 화본데? 화보여? 뭐라구요? 영상 화보 다시 헤드라이기로 가야겠어 와 진짜 이쁘다 웬인아 I'm going for a second time 완전 준비 됐어 하이 아 깜짝이야 볼 저도 물 마실래요 예쁘게 마셔야돼요? 헤드라이기로 가야겠어요 헤드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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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